베이베들 안녕 완전 오랜만이지 오늘 내가 완전 여리여리한 웜톤 메이크업 한번 해볼 생각인데 어때 나랑 같이 한번 메이크업 해보지 않을래? 원래는 프라이머를 발라줄까 하다가 문득 내가 얼굴 레이저 제모를 했다는 게 생각이 난 거야 그 다음에 무슨 듀얼 토닝이라고 그것도 했거든 근데 그거 하면은 선크림이나 재생크림을 자주 발라줘야 된다 그래서 프라이머 대신에 선크림을 선택해줬어 얘들아 드디어 마스카라가 출시돼 갑자기 내가 예전부터 블랙 마스카라를 쓰면 정말 안 어울렸었어 눈이 작아 보이거나 답답해 보이고 막 그러는 거야 게다가 내가 열심히 화장을 했는데 블랙 마스카라만 쓰면 그 메이크업이 묻혀버려서 너무 슬펐거든? 그래서 블랙 마스카라는 쳐다도 보지 않았었어 근데 보는 것처럼 애쉬 블랙 마스카라는 블랙에 애쉬빛이 살짝 섞여 있어서 눈이 작아 보이거나 답답해 보이지가 않아 진짜 눈은 또렷해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눈을 봤을 때는 되게 부드러운 느낌? 어떤 메이크업을 해도 인상이 쎄 보이거나 막 그러지 않아 솔직히 내가 만든 제품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애쉬빛이 도는 블랙 마스카라는 내가 본 적이 없거든? 만들면서도 이거는 진짜 대박이다 이거는 블랙 마스카라 못 쓰던 분들이 쓰면 난리 난다 막 이러면서 만들었었는데 완성품을 이렇게 바르고 나서 보니까 더 예쁜 거야 빨리 5월 19일이 와서 베베들이 써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블러셔는 내가 뭘 사용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인디얼 제품을 사용해줬는데 비슷한 컬러가 누디한 컬러가 있다면 그걸로 대체해서 사용해줘도 될 것 같아 그 다음은 인디얼 립 6호 디어브릭을 발라줄 건데 이렇게 립까지 발라주면 오늘 메이크업도 여기서 끝이지 뭐야 then 제품을 사 amend어